이번 주 마지막 택배 러시아 댁에 시세 파괴 가성비 선어자숙 대게 및 킹크랩 시가 안내드립니다. 1월 13일 도착 오늘 단 하루 없어서 못 파는 러시아 댁에 선어자숙 한정 100km 늦으면 품절 한국에서 가장 비싸게 유통되는 프리모리 조업 물량 선어자숙 대게 및 선어자숙 킹크랩 품절 전 구매 시 1월 13일 토요일 고객님 댁 도착 안녕하세요 동해수산 유통입니다. 현재 국내에 통관되는 러시아 대게의 공급이 대게 제철로 인하여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활 살아있는 대게의 경우 1kg당 77,900원입니다. 선어자숙 대게 역시 1kg당 38,000원 39,000원 선으로 가격이 책정되었지만 오늘 단 하루 100km 한정 리뷰 특가로 1kg당 34,900원으로 특가 판매합니다. 이번 주처럼 특가 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단골분들의 재구매가 매우 많기 때문에 필요하신 경우 꼭 품절 전에 구매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는 한국에서 가장 비싸게 유통되는 러시아 프리모리 지역 조업 물량입니다. 프리모리 대게는 사이즈가 큰 왕대게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선어자숙 킹크랩도 극소량 발생하여 안내드립니다. 이렇게 러시아 대게의 가격, 킹크랩 시가를 저렴하게 유통할 수 있는 이유는 동해 수산 유통에서는 매일매일 대량의 러시아 대게, 킹크랩을 전국으로 유통하고 있기에 활어, 박달대게 외에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가성비 선어 대게를 확보하여 신선하고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1월 13일 토요일 도착 오늘의 대게 특가 1번 재구매 1위 없어서 못 파는 선어자숙왕 대게 리뷰 특가 1kg당 37,900원 x 34,900원 2번 묻지마 수율 7,090% 활 박다롱계 400지 전후 로얄 사이즈 10마리 139,000원 한정 150마리 3번 미끼 상품 가성비 선어자숙 홍게 소사이즈 912미 3kg 3만 2,900원 무료배송 오늘만 가능 4번 인기 1위 없어서 못 파는 선어자숙 킹크랩 한정 물량 1kg당 6만 900원 x 5만 7,900원 리뷰 특가란 동해 수산 유통 네이버 카페 리얼 후기 카테고리의 후기 약속을 해주시는 고객분들께 미리 할인하여 공급하는 것입니다. 동해 수산 유통 카톡을 실시간 상담이 가능하며 본문화단 또는 댓글의 주문 링크를 통해 쉽게 주문이 가능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가성비 킹크랩 대게로 가족 지인 친구분들과 즐거운 신년 시작하세요.